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20미병원을 경매를 받은 상태구요 30미병원은 이쪽 영상이 안보이지만 앞쪽 라인에서 좀 더 받았습니다 오늘 20미병원도 가격 굉장히 좋구요 추석이 다음주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이번주에 추석 장만을 위해서 병원을 구매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고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사이즈 더 좋은 중갈치도요 저희가 항상 경매가가 높은거 봤는데 그만큼을 좋은 걸로 경매를 받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재구매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띠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구요 한띠 먹갈치는 4분의 1 상자 63,000원 반상자 11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기에도 저렴하게 드실 분들은 큰 한띠 먹갈치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먹포 먹갈치가 많이 나는데요 물론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래도 어제 태풍이 곧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빨리 조업을 마치고 빨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손도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손도도 좋구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쯤에 목포 먹갈치가 가장 저렴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만큼 부드럽고 가장 맛있을 시기가 이 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되세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포 먹갈치 맛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단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장이 좀 무른 상태에요 왜 내장이 무르냐면 알베기다 보니까 알베기 생산들은 굉장히 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날씨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뜨거운데 입맛도 없습니다 그것을 입맛 찾기에서 목포 먹갈치를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또 제가 중요한 건 칠석참조기를 경매 받았습니다 칠석참조기 경매 받았는데요 이쪽 라인에서 제가 경매를 받았어요 ECL은 좀 더 크고요 아래CL은 좀 더 작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강망배 참조기는요 굉장히 맛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편차가 있는 대신에 그 달짝지근한 목포참조기를 드시고 싶은 분 정말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강망배라서 칠석참조기는 정말 맛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기 물량은 언제 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배들이 목포 먹갈치를 잡아온 모습입니다 뒤쪽 라인으로서는 선도가 좀 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물론 이제 까 보면은 배가 많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말 선도 제일 좋은 걸로 경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파는 거는 어떻게든 다 파는데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 중이거든요 그만큼 저희는 재구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항상 경매를 받을 때 정말 신경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건을 좋은 걸 경매 받으려고 하고요 제가 좀 딴 말인데요 좀 어제 같은 경우에 감동적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병어 단골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랑 이제 4, 5년 정도 이제 같이 이제 신뢰를 싸우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병어를 보내드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오셔 가지고요 전락이 와서 나 목포에 왔다고 목포에 왔는데 너가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포 하면은 이제 민어잖아요 그래서 민어 유명한 집에 가서 이제 민어를 드시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뭉클했고요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재구매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내를 싸 가지고 이제 경매를 받고 물건도 보내드린 편입니다 항상 손도 좋고 좋은 걸로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목포 선호판장 보다 하론판장에서 경매를 받습니다 지금은 수치하고 암치하고 나눠져서 경매를 받고요 당연히 저희는 수치 위주로 경매를 받고 항상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 민어를 포또서 보내드리고요 여름철 보양시 자연산 민어잖아요 몸보신의 최고인 자연산 민어입니다 그만큼 오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해서 민어이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